자 우리 수한보가 낳은 세계적인 댄서를 초대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갑자기 여.. 진짜 여보가 됐네 이거 아니 어디에서 오셨어요? 양지? 양지면 아 그래요? 그럼 노래를 한 번 하고 싶어요? 아름다운 구석 한 번 하려고 아름다운 구석? 어 아 춤보다 노래? 아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아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좋아요 오케이 보여줘야 돼 그니까 오늘 이 분위기를 너무 이렇게 서로 같잖아 아 그니까 그래서 오늘 여보 가만히 있어 여기서 자꾸 얘기하면 안 돼 우리 부부라는 거 알면 저기 나중에 혼난단 말이야 아니 근데 신랑 어디 있어요? 몰라 아 이거 안돼 이거 놓고 얘기해 아 이거 잘못하면 또 우리 서방님한테 나중에 큰일 나 그니까 순서 없는 건데 워낙에 또 이렇게 분위기를 압도적으로 리드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자 아니야 이거 스타는 바로 하면 안 돼 박수가 너무 적잖아 오케이 다시 다시 자 그렇지 이 정도는 나와야지 스타가 알았어 이제 시작할게 자 다시 한 번 이름이 뭐예요? 근데 자기 이름은 알아야 될까? 미쓰리 미쓰리? 양지의 미쓰리 양지의 미쓰리 양지의 미쓰리요? 양지 미쓰리 양지 미쓰리랍니다 양지 미쓰리랍니다 다 알아보고 그러면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 양지에서 온 미쓰리의 노래와 춤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으로 처리해보겠습니다 가자 마이크를 그니까 대가리 잡지 말고 여기를 잡으란 말이야 자 다시 한 번 형님의 박수 부탁해요 오늘 하루 행복하길 언제나 아침에 눈두며 기구를 하게 함께 피어 내가 사랑에 빠져버렸어 오늘이 아니다 오늘이 아니다 진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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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프라더 서당한 남자 아이참네 알았어요 아이 잠깐만 있어 봐요 아니 어디 갈라 그래 자꾸 아니 근데 우리 그 미쓰리가 나오니까 우리 그 남성분들이 그냥 여러분이 나오셔가고 막 같이 호응을 해줬어요 아는 분들이에요 아는 분들 아는 분들 다 모르는 분들이야 와 근데 미쓰리 인기가 대단하시네 네 한 네 분이나 오셔가고 남자분 네 분이서 아아악 막 서로 춤을 추는데 아아악 기분이 좋았죠 어 그니까 근데 딱 보니까 남자분들이 네 분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미쓰리 를 서로 안 가질라고 막 떠미는 거 같이 보여서 아아악 또 노래와 춤으로 이렇게 흥겨운 분위기 만들어주신 우리 미쓰리에게 상품을 하나 사회자의 권한으로 드리고 싶은데 아아악 가까운 거 같네 자 수안보 온천수로 만든 3종 화장품 세트입니다 자 요거 화장품 바르시고 더욱더 이뻐지고 아름다우시기 바랍니다 어 여보 이따 봐 원래 이뻐요 네 미쓰리에게 다시 한 번 박수 한 번 보내주십쇼 오오오